나 먼저 간다. 어어. 같은 방향인데 나 뜨겁게 뭘 따러가 우리 관계.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? 무슨 관계긴 채무 관계지. 그게 뭔데? 너 나한테 2천 원 갚을 거 남았잖아. 응? 그게 채무야. 알겠어? 아이스크림 사줘. 덥다. 이제 천 원 남았네? 받아. 지금 갚을게. 싫어. 다음에 아이스크림 또 사줘. 받으라고! 다음에 그냥 이 돈으로 사먹어.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러냐? 아까부터 평소답지 않게? 안녕. 저 새끼가 골목에서 미쳤나. 몰랐지? 어? 어. 나 얼굴 묻었지? 갖고 있어 봐. 봐봐.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러는지 아직 대답 안 했다. 응? 그런 거 없어. 평소와 똑같아. 다. 그럼 다행이고. 그럼 다행이고.